이번 강의에서는 오브젝트 풀링 기법과 싱글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레이저가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비활성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풀링 기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풀링은 특정 효과를 연출한다든지, 총알과 같이 자주 생성하고 파괴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앞서 강의에서 인스턴트 에이터 함수를 호출하여 오브젝트를 계속해서 생성하고 파괴한다면, 이로 인해 메모리 상의 누적댐과 동시에 프레임이 하락하여 게임을 플레이함에 있어 매우 안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땐 돌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메모리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하에어라키 창에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풀 매니저라 정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위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풀 매니저라 정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방금 만든 풀 매니저 오브젝트에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레이저 프리팹을 등록할 수 있게 Serialize 필드를 작성하고, 게임 오브젝트의 변수 PlayerLaserPrefab을 작성합니다. 동일하게 작성하고, 이번에는 EnemyLaserPrefab을 작성합니다. 이 프리팹을 등록할 리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선, 시스템에, 컬렉션에, 제네릭을 선언해야 합니다. 게임 오브젝트를 담을 수 있게 작성하고, 이 리스트의 변수명은 PlayerLaser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해주고, 먼저 5개를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에는 EnemyLaser를 작성하고, 3개를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구별에서 설정할 수 있게 Enum을 만들어주고, ObjectType이라 정하겠습니다. 여기서 PlayerLaser와 EnemyLaser 2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해야 한다면, 여기서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Start 함수와 Update 함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제거하겠습니다. Enum의 값에 따라 Prefab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GameObject 함수를 만들고, 이름은 GetPrefab4Type이라 정하겠습니다. 인자 값으로 Enum의 값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스위치 문을 작성하고, Type에 따라 설정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PlayerLaser면, PlayerLaserPrefab을 전달하도록 하고, EnemyLaser면, EnemyLaserPrefab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Type이 없다면, Null 값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List에 등록된 오브젝트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List 함수를 만들어주고, GetListForType이라 정하겠습니다. 인자 값으로 Enum 값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스위치 문을 작성하고, Type에 따라 설정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PlayerLaser면, PlayerLaser에 List를 전달하도록 하고, EnemyLaser면, EnemyLaser에 List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게, GameObject 함수를 만들고, 이름을 RequestLaserObject라 정하겠습니다. 인자 값으로 Enum 값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GameObject 지역변수 obj를 작성하고, Null을 대입하여 비어있는 상태로 초기화합니다. GameObject를 담을 List 변수, List를 만들어주고, GetListForType 함수를 호출하여, 인자 값에 따라 해당 리스트를 전달합니다. Prefab을 담을 GameObject 지역변수로 Prefab을 만들어주고, GetPrefabForType 함수를 호출하여, 인자 값에 따라 해당 Prefab을 전달합니다. 반복문을 작성하고, 전달받은 리스트의 수만큼 돌도록 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해당 리스트의 오브젝트가 하이어라키 창에 활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활성되어 있지 않다면, 리스트에 있는 Prefab을 obj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해당 obj에 SetActive 함수를 호출하고, True로 설정하여 활성되게 합니다. Break를 이용하여 빠져나가게 설정합니다.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되면, obj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obj가 없다면 생성해줘야 합니다. obj에 InstantAte 함수를 호출해서, 해당 Prefab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Prefab인지 확인을 위해, obj에 네임을 작성하고, 여기에 Prefab 네임을 전달해서, Prefab의 이름을 표시되게 합니다. obj의 Transform에 SetParents 함수를 작성하고, 인자값으로 Transform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 오브젝트가 있다면, 그 자식 오브젝트로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모 오브젝트라고 하면, 이 스크립트를 적용한 FullManager 오브젝트가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obj는, listAdd 함수를 이용하여, list에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return을 이용하여, obj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걸 적용하기 위해, SpacePlayer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서, 레이저가 발사되는 함수인, Shoot 함수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레이저를 생성할 코드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참조해서 작성해도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참조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Unity로 돌아옵니다. hierarchy 창에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GameManager라 정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GameManager라 작성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GameManager 오브젝트에 추가합니다. 이제 이 GameManager를 통해서 전달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PublicStatic을 작성하고, 해당 클래스인 GameManager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Instance라는 변수명을 작성하고, null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Singleton이라 부릅니다. 이 Singleton은 게임이 플레이 되는 동안 하나의 인스턴트만 가지게 되며, 전역적으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기능을 구현하여 쉽게 참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일 기능을 만들어주고, 접근하기 쉽게 해주기 때문에 편하긴 하지만, 너무 의존하게 된다면, 이 하나의 클래스에 많은 기능을 만들어주려 하기 때문에, 이를 잘 조절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접근 가능하게 Public을 작성하고, FullManager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Awake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 함수는 게임 시작시 Start보다 먼저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tart 함수보다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Awake 함수에 작성하면 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인스턴스 변수가 null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인스턴스 변수가 자기 자신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End 기호는 두 개의 조건이 다 맞아야 할 때 사용됩니다. 이 조건이 들어오면 Destroy 함수를 호출하고, 해당 게임 오브젝트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게임 매니저의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이 아니라면, 인스턴스에 This를 대입하여, 이 스크립트가 있는 오브젝트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이제 다 되었으니 저장을 하고, SpacePlayer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제일 위로 이동하여, 게임 매니저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게 변수를 작성합니다. Start 함수에서, 게임 매니저 변수에, 게임 매니저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 매니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시작 시 위치를 초기화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걸 따로 리스폰이라는 함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복제하고 아래로 이동하여, 리스폰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해당 코드를 붙여 넣어줍니다. Shoot 함수에서, 레이저를 생성했던 인스턴트8를 제거하고, 게임 매니저에, 풀 매니저, 리퀘스트 레이저 오브젝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인자 값으로 어떤 타입인지 작성해야 합니다. 풀 매니저에, 오브젝트 타입에, 플레이어 레이저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 레이저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우리가 레이저를 생성할 때, 화면 가운데서 발사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위치를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시작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레이저 오브젝트에 트랜스폼을 작성하고, 여기에 setPosition&Rotation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 인자 값으로,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과, 커턴 이연의 아이덴티티 값을 작성합니다. setPosition&Rotation 함수는, 위치와 회전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값을 전달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리스폰 함수를 호출했는데, 철자가 틀렸기 때문에, 가운데 S를 대문자 S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풀 매니저 스크립트가 있는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등록합니다. 풀 매니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프리팹을 등록해야 합니다. 각 항목에, 플레이어 레이저와, 에너미 레이저 프리팹을 드래그하여 등록합니다. 스페이스 플레이어를 보면, 앞서 레이저를 등록하였는데, 이건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제거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열어서, 레이저를 등록하던 부분을 제거합니다. 이제 다 되었으니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키를 누르게 되면,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레이저가 발사되고, 풀 매니저 자식으로 레이저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누르는 대로 계속해서 생성되게 됩니다. 이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벽을 세워서 그 벽에 부딪히면 없어지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게임상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클래스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getComponent 함수를 이용하여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맵 프레임마다 확인하게 조건문을 작성하고,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isVisible을 이용합니다. isVisible은 카메라에서 보이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안 보이면 펄스 값이 되고, 보이면 투르 값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게임 오브젝트에 setActive 함수를 호출하고 펄스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저는 비활성됩니다. 재사용되어 오브젝트가 활성 비활성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 함수에서 onEnable 함수로 변경합니다. onEnable 함수는 오브젝트가 활성되면 그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awake 함수 다음, enable 함수 다음, 스타트 함수 순으로 호출됩니다. onEnable 함수는 활성될 때마다 호출되는 함수여서, 한번 호출되는 awake 함수나 스타트 함수와는 다르게 구분지어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레이저가 발사되고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면 비활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쏠 때마다 재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코드로 작성한 오브젝트 풀링은, 추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식처럼 가져다 쓴다고 생각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풀링과 싱글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